MBC에브리원 MBC에브리원 우리 은천이 은성이랑 봐야겠다 은천이랑 은성이 볼 때 뭐 미션 같은 거 할까봐요 공룡이다 공룡이다 좋다 공룡이다 진짜 괜찮다 응 은천이 여기 앉아봐 어 은천은 삼촌이다 자 그럼 저는 다음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제일천유쇼 챔피언 진정제일천유쇼 챔피언 진정제일천유쇼 챔피언 나는 홍기용태 나는 홍기용태 나는 홍기용태 하하하하 삼촌이 뭐라 그랬어? 나는 공룡이다 깜짝 놀랐어요 미션을 진짜로 그렇게 잘 수행해줄지는 몰랐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가볍게 넘길 수도 있는데 진심으로 받아주었다는 느낌이 크게 와닿았어요 그것만 기다렸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티비에 모니터에 나오는 모습보다도 공룡이다 막 이것만 기다렸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레스토리에 나오는 거 공룡이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